지금 그냥 들어와 아 저도 가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중국 시각제하 시격제하 시격제하 기훈이 형님은 왜 안 넣었나? 기훈이 형님은 왜 안 넣었나? 기획제하 다시 한번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 농자재를 생산하고 있는 백제입니다. 저희는 기능성으로 채장하고 있는 우리 농가들에게 지금 홍보하면서 여러분이 아시고, 이걸 먼저 아시고, 이걸 먼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에그릭스 시스템 들어오고 싶은 분. 에그릭스입니다. 1109705 유어제주 홍유경. 귀환은 농업인과 소비자 간 정보 교류 활동화와 농업 농촌 정보 촉진을 통해 농민축산식품 산업 발표장 공유가 품으로 이에 보찬합니다. 2021년 12월 20일 농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대도. 네, 부상으로 송영식혜가 진정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해와 내용은 같습니다. 네, 부상으로 송영식혜가 진정하겠습니다. 농민축산식품 제120972호 주민농장 최정성. 이해와 내용은 같습니다. 3호 꿈꾸는 통합과 김정식. 이해와 내용은 같습니다. 네, 부상으로 송영식혜가 진정하겠습니다. 네, 부상으로 송영식혜가 진정하겠습니다. 네, 부상으로 송영식혜가 진정하겠습니다. 우리 영광스럽게 정말 표창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박수 한번 붙여주십시오. 네, 같이 오셨나요? 네. 표창장. 강원도 정보아논국도 정보아논국인연합회 부회장 김병현. 이해와 공명은 같습니다. 네, 같이 부상으로 송영식혜가 전달하겠습니다. 네, 전남정보아논국인연합회 부회장 이계호. 이해와 공명은 같습니다. 네, 정보아논국인연합회 부회장. 이해와 공명은 같습니다. 네, 정보아논국인연합회 부회장 상호차장 문상권. 이안 내용을 봤습니다. 꽃다발 준비하신 거 전달해주세요. 조금만 앞으로 나와서 읽어주세요. 사진 좀 찍어주세요. 사진 찍어주세요. 사진 찍어주세요. 사진 찍어주세요. 사진 찍어주세요. 김경식. 전남정보와 농업인연합회. 나주지혜. 이 사람은 IT활용유순농업인으로서 사당법인 한국정보와 농업인연합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조직 활성화와 농업인들의 정보와 역량 강화에 개양공로와 품으로 이에 포착합니다. 2021년 12월 21일 농민수산식품교육정보원장 이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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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와 농업인연합회 이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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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계약님 표칭장 제주특별자치도 중공항공원에 남았대 이 계약령을 받습니다 표칭장 제주특별자치도 중공항공원에 남았대 이 계약령을 받습니다 조금만 할게요 신경정보화공원연합대 조선화 이하 내용을 받습니다 예 꽃다발 전달해주세요 예 꽃다발 전달해주세요 예 꽃다발 전달해주세요 여태가 좀 작으니까요 아니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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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만나요 안녕 아니 전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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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